자, 미디블2입니다. 미디블2입니다. 미디블2 미디블2 튜토닉입니다. 킹덤즈. 자, 이제 남은 게 요렇게 해요. 이벤 폴스카로 해보죠. 폴스카 왕국입니다. 이 당시에는 리트바하고 별도 왕국이었고 요 둘이 이제 리트바 개종한 다음에 요 둘이 연합 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폴스카 리트바 연합 왕국이라 그래요. 혹은 이제 영어 쓰는 새끼들은 이제 커먼 웰스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단한테 이제 많이 시달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합 왕국을 형성하면서 기사단을 짜바르고 요 요 지역의 일종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러시아도 한때 처바르고 그랬어요. 자, 장기한 플레이할거고 에이더오스 볼레스라오스 리 We will go through...라고 합니다. 사실 종이럽산 잘 모릅니다. 여고고 싶다죠. We will go through the land of the cross. Lithuanian pagans fight with grim determination. Yet the path of the Holy Cross may be inevitable. Surrounding this bloody conflict, sleeping giants begin to stir. 찬씨 안녕하세요 기분은 좀 나으세요? 다잉 이 성운 새끼 이거는 Total War 이거 한번 해주고 수십... 수십이 아니지 수백만원씩 받았겠지? 자 폴스카 영왕국입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리트바 공국하고 그걸 하지 않았으면 연합국가를 만들기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그렇음 마리엔부르크의 기사단이 보이죠 기사단은 처음부터 전쟁은 아니구요 이어즈도프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한중간에 있는 팩션으로 할 때는 사실 뭘 해야될지 뭐 붙여야될 좀 막막해 생스토바 자 요런지역은 군사지역으로 만들어 줄 거고 군사지역으로 만들어 줄 거고 이건 뭐... 기사... 기사도가 뭐 저러니까 높아 슛! 스트레시 슛트레시 슛트레시 저 친구들이 폴스카의 사기병종입니다 사기병종 소리를 좀 듣죠 저 친구는 사라져서 저 친구는 사라져서 저 친구는 사라져서 제 왕의 왕의 상대가 그리고 제 왕의 상대가 그리고 우리의 왕의 상대가 상대가 사라져서 선거는 왕의 상대가 왕의 상대가 정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 끝이야? 단지 가 있군요. 단지 단지 쪽이 되게 취약하네? 그죠? 동쪽에 기사단 주력이 있는데 단지 쪽이 우리 쪽 우리는 지금 텅 비어있어요 사실상? 자 좀 정리해봅시다. 한번 그러면 크라코프 얘는 그럼 동쪽으로 가야되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되나? 어? 리트라 궁경대 나오네. 얘들 말뚝 박을 수 있습니다. 말뚝을 박으면 기병이 병신이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 캠페인에서는 많이 쓸 일이 있을까 싶네 별 쓸모 없듯이 보여 내 생각에 네 네 아멘 마이로우 예스! 흠 흠흠흠 만약에 내가 튀른을 치면 이번 턴에 그럼 마리앤부르크에서 단찌를 칠거니 그죠? 단찌는 지금 막을 수가 있나? 못 막지 이 병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스! 마이로우 심오하구만 예스! 사이얼 음... 아무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도 이 부어츠크로 일단 복지 납니다 제국 제국도 견제해줘야 됩니다 제국도 가만있지가 가만히 있는게 아니겠군요? 제국도 견제해주고 그 다음에 폴스카는 그... 저 누구에요? 다행히 프라하 얘가 있고 예스! 자 일단 턴 넘겨보죠. 그러면 자 터르네서는 일단 나갔어요. 그죠? 포츠코에서 공격을 해왔지. 근데 이건 못 이깁니다. 자 포츠 담치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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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르네 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코샬린치입니다. 자 터넘깁니다. 자 터르네서 나왔습니다.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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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쟤들 원군이 오고 있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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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떨어여 잘 잡네요 자 대장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장군들도 둘 다 잡았구요 자 애들은 슈차첸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마그넥으로 그치고요 사격이 있어야 게임이 재밌어요 그죠 쟤는 프라로우고 쟤들은 톨은 체른 점령이 있죠 와니 헐 힛 행군하다가 매복에 걸렸다 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슈트리젤씨가 석궁기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장갑을 잘 잡아요. 내가 저 장군부대 같은 거 있잖아. 일반적으로 잘 못 잡은 친구들. 쟤들을 잘 잡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장군 잡았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러면은 잘 달리거든. 그럼 이제 상대하는 적 입장에서는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중기병으로는 추격이 안 돼. 아무튼 체력을 다... 줄여서 이제 잡으려고 해도... 추격하는 중에 이제 다 잡아... 잡히는 거지. 자기 기병이... 골 때리는 거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결국엔 우리가 기습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겨버렸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반 군기병 두 부대는 이렇게 못삼합니다. 제이프가 좌우합니다. 대신 운명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 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대를 꾸려서 쟤들 한번 잡아볼까? 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 게임에서는 말이야 그것도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부대를 만들려고 이 도녀... 이건 뭐야? 쇼 초장 못해 이런 자야? 이게 뭐야? 추기경이 어느 새끼야 시야 왜 신앙심이 이리야? 빙신새끼... 빙신새끼... 별 0개다 짝퉁 죽이경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등신같은 새끼... 자 턴넘깁니다 추기경은 타락 안해요... 이게 타락을 안하는... 이제 그게... 그... 안하는게 죽여부터에요 죽여부터 자 마리엔부르크도 잡아버립시다 자 마리엔부르크에... 죽여부터는 타락 안하구요... 어 근데... 마녀사냥하다가 죽... 죽긴 하더라구요... 근데 일반 성직자는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골치아파요... 2단자 잡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세이브로드를 해서... 해서라도... 아무튼... 2단자를 반드시 잡고 가는거에요... 타락하면... X같으니까... 그럼 두배잖아... 확률시스템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끔 그래... 세이브로드 할때... 안 뒤지는걸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한테 많이 불리하게 절정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느끼게 말야... 그래서... 아마 전공법으로 막... 세이브로드 안하고 있잖아... 하시는 분들은... 아... 힘내심이... 대단하시거나... 뭐 그렇다고 난 생각을 해요... 잠깐만... 야 이 친구는 왜 그... 방진이 안돼 등신들아... 귀족이라며... 야... 그러고 귀족이냐? 자... 기사단장 뒤졌구요... 어...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로마처럼 축육을 못해? 자 여기 였구요 자 이제 돈이 좀 생깁니다 조금 자 슈체첸 포위합니다 마그데브로크는 나중에 포위를 풀러와서 우리 다리에 있는 우리 군대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이 새끼들이 쳐들었나 공격을 안하네 와니? 와니? 이건 좀 아닌데요 저거는 어우 저거는 대병력이다 엄청 큰 병력이다 저거는 무시무시한 병력입니다 자 일단 얘들은 괴를리츠를 괴를리츠로 물러나서 일단은 괴를리츠를 함락시켜요 예주의 수상의 건강을 받게 된다 예전형이 되는 사람이다 예전형이 되는거에요 예전형이 되는 거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기사단 병력이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고요. 돈이 너무 없다. 자, 턴 넘깁니다. 호호 호호 자 뒤에서 앞뒤에서 공격해오네요 앞뒤에서 공격한다 앞뒤에서 앞뒤에서 방 아주 quite 야하다 근데 저기 지금 골 때리는 게요 저 친구들이 골 때리는 게 어... 그게 있어요 그 투석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좀 그래요 아 그건 뒤에서 온 놈들인가 아 뒤에서 온 놈들인가 보다 잘됐네 그럼 괜찮은데 그럼 괜찮은데 よろしく vii e-いうこと 주워 r c V what 자, 돌격 돌쳐받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얘들한테 투석기가 있죠 이건 별로다 자, 돌격 자, 돌격 자, 돌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은 전설의 대신에 도착합니다. 전설의 대신에 도착하여 전설의 대신에 도착합니다. 전설의 대신에 도착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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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있으며, 이럴 때는 소망이 가능합니다. 랭시의 핵량의 전격입니다. 전세를 대رج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배가 지지할 수 있습니다. 상당자의 전격입니다. 전세를 대사하며, 저 모를 사례됩니다. 하아.. 자 마그데 브로크 먹었다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요까지 먹었으면은 이제 죽죽 밀 수 있을 거예요 예 거점이 생긴 거니까 만약 이걸 못 밀었으면은 이제 좀 고생했겠죠 자 돈 있을 때 지금 좀 올려버립시다 각의 차이는 이렇게 자점이다 내 왕자 그 하늘이 보게 될 것 같네 내 왕자 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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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다 과연? 오오오오오 열렸다 흐이씨 힌트 왜이래 튕겼어 다시 켤게요 방금은 첩자가 들어가고 첩자가 들어가고 성문까지 열었는데 전투에서 지냐 전투에서 저 솔직히 근데 난 이걸 이길 자신이 없거든 원래 원어로 부르는거 좋아합니다 어 저 원래 그 영어식 발음 별로 안좋아요 그니까 어 영어식으로 회기라 돼서 부르는거 별로 안좋합니다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했네 아예 그냥 어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예를들면 이제 어 이 기마대 기마대 하나 보내 놓고 그냥 이래놓으면 다음부턴 그냥 뛰나오겠죠 알아서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다음 요 부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거지 포즈나누에 군대있죠 포즈나누에 군대있죠 포즈나누에 군대있죠 어제